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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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람이 되게 없네요. 안녕하세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콩콩이 콩콩입니다 콩콩이에요 아 어색해 콩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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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는 지금 레이리스 마켓에 가고 있습니다 노트 콩콩이 그냥 너 하이킹 갈 때 쓰면 딱이겠다. 그러게요. 한 번쯤 담아서 먹어야죠. 너무 맛있어. 한 번 더 추워. 제가 먹기 전에 먹기 전에, 그리고 한 번 안 먹기 때문에, 먹기 전에 먹기 전에 먹기가 더 맛있다. 상렬 35홍꽁달러 상렬꺼피 어? 안삼켜? 귀엽죠? 진짜 릴리언니가 사줬어요 그래 넣어서 가 하하하 스파디 비트 미 한 시간동안 끊임없이 보여드릴게요 끊임없이 이렇게 입에서 오 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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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